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에듀윌 군무원 면접관 이승찬입니다 군대 면접이라는 게 혼자 준비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혼란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게 혼자 준비했던 친구들의 후기였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끼리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전문 면접 교관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무원 면접 준비하시면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답변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면접에 이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군무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방의 일원으로서 자부심 있고 자신감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소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듀 면접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 속에서 다소는 약점이다 혹은 좀 불안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군 경력이 풍부하신 우리 교관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들과는 다른 한 발 앞서고 한 발 더 깊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종 합격을 위해서 면접에 있어서만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 전문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바로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최종 합격 거랑 颅 공간 음 왜 lah